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 허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조동사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조동사가 뭐죠? 동사 도와주는 친구죠. 동사의 어디서?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잘 맞은 것을 고르시되었죠? 조동사 특징이에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 be가 되는 거예요. 너 친절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두번째 he will pay. 지불할 것이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만약에 I pay for the movie. 내가 영화에 대한 돈을 내면 저녁을 살 것이다. give and take네요. he must finish. 끝마쳐야 한다. 그의 숙제를 내일까지는. must는 반드시 뭐 뭐 해야 한다. we can use.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우리 전화기에서. 쉽다. 쭉쭉 나가볼게. may be 되어있죠. 그죠? b 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don't wait for him. 기다리지 마라. 글을. you should turn 되죠. 그죠? turn off. 끄다예요. your phone. 너의 폰을 너는 꺼야 된다. should.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너 폰 끄는 게 바람직하니까 꺼야 된단 말이죠. 도서관에서. a glass of cold water. 한 잔의 그 차가운 물은 would be 되겠죠. 동사 원형. nice. 좋을 것이다. on a hot day. 더운 날에. she might like 되겠죠. 동사 원형이니까.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 scary movie. 무서운 영화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paul can speak. paul은 말할 수 있다. 영어와 korean, 한국어. i used to. 이것도 조동사입니다. 기타 표현을 했었죠? 동사 원형. lit. 됩니다. lit. 나는 살았었다.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country, village. 시골에 있는 마을에 살았다. 쉽죠?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a번에서 봤죠? 부정문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not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can, not 붙이거나 혹은 어떻게 쓰면 되요? 그쵸. can't. 이렇게 해서 she can't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할 수 없다. must도 must, not 하면 되죠. 그죠? 혹은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must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음악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10시 이후에. 요즘 이러면 층간소음 이런 싸움 납니다. will, not이 되고요. 요건 줄인 거 뭐더라? 그쵸? 축약은? 그쵸. 요거 발음 어떻게 됐어요? won't. 그녀는 won't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 영화를 안 볼 것이다. should. 이것도 역시 not 붙이면 됩니다. 문제가 좀... 그쵸? 재밌죠? 그쵸? 재미없어요? 저만 재밌어요? should에다가 역시 축약일 때는 요렇게. shouldn't 혹은 should not. you should not judge people. 사람들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 축구할 때, 축구할 때는 레프리지. 심판들 저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격투기 같은 거 봐도 저지, 저지 이러거든요. 판단하다라는 동작이에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로? 그들의 appearance. 외모죠. appearance. 외모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쵸? you should no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좋은 말이네요. could not. could not이 되고 혹은 줄여서는 그쵸? 축약하면 되니까 couldn't. you couldn't finish your report on time. 너는 그쵸? 제 시간에, 제 때에 너의 보고서를 이제 끝마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it would 역시나 뒤에 뭐 붙이면 되겠어요? not 붙이거나 would 에다가 이렇게 apostrophe 붙이고 wouldn't wouldn't be a nice Christmas. 멋진 크리스마스가 아닐 거라는 거죠. with Santa Santa와 함께 물론 내용을 부정하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연습해 보겠습니다. may는 may, not 하면 됩니다. 축약 없어요. may,t 이런 거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you may not believe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the rumor 그 rumor을 이렇게 됩니다. c번 주어진 문장을 의무문으로 바꾸고 부가 의무문 완성하는 겁니다. will he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의문 할 때는 조동사하고 주어랑 자리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an you 얘만 바뀌고 어떻게 나머지는 fixed TV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앞이 이렇게 긍정이잖아요. 그죠? 네. 긍정이니까 긍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의문으로 바꾼 거죠. can you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하면 되겠어요? 앞에 긍정이니까 어떻게 can can can't you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첫 번째 의문으로 바꾸는 거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의문 바꿀 때는 can you fixed TV 되는 거고요. 부가 의문문은 부가 의문문은 아래 앞에 긍정이니까 can'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의문을 바꾸니까 역시나 앞으로 가겠죠. 그죠? 큰은 앞으로 오게 되고 연습하는 거예요. she 되고 이거 자리 밖으로 나머지는 어때요? 그대로 쓰는 거죠. driver car crash driver c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나 부가 의문문은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이렇게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could she 이렇게 되는 거죠. could she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녀는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차를 이런 내용이고요. he will bring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가져올 것이다. 역시나 두 개만 바꾸면 되죠. 그죠? will he 되고 나머지는 bring his car 되죠. 그리고 he will bring his car 다음에 역시나 will not 이니까 그냥 우리 시원하게 won't 쓰고요. 그 다음에 he won't h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they would like a new bag 되어있습니다. would like a new bag 되어있죠. 그래서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백을 좋아하는 거니까 would they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앞에 이렇게 긍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wouldn't 그 다음에 they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이미 연습 많이 했잖아요.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런 식으로 의문문은 앞뒤만 바꾸면 되죠. D번입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말 중 알맞은 것 자 이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may는요 주로 허락받는 거니까 제가 이래도 될까요? 주로 may you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can you 부탁하는 거죠. 그죠? may는 may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한테 허락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습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may I can you read 읽고 write 쓸 수 있느냐 Chinese 중국어를 그 다음에 you can인지 can't인지 이거는 봐야겠죠? park here 여기서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it's not a parking area 주차 지역 혹은 주차 구역이 아니다. 못하는 거지 you can't park here 여기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can I will I 인지 봐야겠죠? have your phone number 너의 전화번호를 내가 가질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해야 되니까 can I 요청해야 되요. 그죠? can I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can I may I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죠? you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 use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쓰는 거죠. if you want to 너가 원한다면 원한다면 반드시 써야 돼.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can 쓸 수 있다. 너 쓸 수 있어. 너가 원한다면 we will 우리는 할 것이다. 그 다음에 be able to는 역시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어? 쌤 can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동사 조동사 연속으로 올 수 없어요. 근데 be able to 푸로 쓴 거는 돼요. 왜? will be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조동사 연속으로 쓸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will be able to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는 쓰여요. 어렵지만 이렇게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we will be able to travel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moon 달에 someday 언젠가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would I could I 됐지? 그죠? would you 상대방한테 보통 공손하게 하는 거고 could I 이렇게 가능합니다. could I talk to you for a moment 됐지? 그죠? 잠시 동안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would I 하게 되면 좀 느낌이 이상해져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대화에서는 쓰지 않고 약간 싸우기 직전 would I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 배웠던 거 활용할 때는 공손하게 could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라면 하겠습니다. would 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조금 극단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배웠던 거 위주로 일단 갈게요. 공손하고 좋은 표현으로 자 after the surgery after the surgery 수술 후에 she 그 다음에 would walk again 그녀는 이제 뭐 다시 걸을 수 있었다 능력이 낮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was able to 뭐 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walk again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앞에 나왔던 be able to 이거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술 다음에 이런 능력이 생겼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he can인지 would rather인지 would rather 하게 되면 차라리 뭐 뭐 하는 편이 낫겠다 can은 뭐 뭐 할 수 있다 speak french 불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불어를 합니다 유창하게 그럼 여기서는 능력이니까 can 이렇게 she can speak french fluently 유창하게 이런 뜻입니다 fluently 9번 he wanted to go to the concert concert에 그는 가고 싶었다 but 그렇지만 티켓을 얻을 수 없었다 즉 과거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도 couldn't he couldn't get tickets 이렇게 되겠죠 10번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but 죄송하지만 I 할 것이다 할 수 없을 안 할 것이다 be able to make it 만들어내다 즉 해내다 to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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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만들어내다는 것은 회의에 내가 참석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할 것이다 할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니까 회의에 참석을 물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것도 극단적으로 또 보러 가면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서 제가 죄송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참석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won't be able to 할 수 없을 것이다 되게 어렵나요 근데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make it to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것도 알아주세요 별표 땡땡 복습 잘하시면 됩니다 2번 괄호 안에 주어진 말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sorry 죄송해요 늦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죠 미래니까 it will not happen again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 다짐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맞춰 썼고요 if 만약에 you listen to others 너가 타인한테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도 이거 할 것이다 가 되니까 이렇게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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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이어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과거일 때 current 쓴 것처럼 과거 결에 맞춰서 쓰거나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일 때 씁니다 그러지 않고 현재 라든지 이런게 나올 때는 그냥 가볍게 미래를 쓰는게 맞습니다 i 되어있고요 ever winter 매 겨울에 스키를 타러 뭐 간다 라는 건데 when i was 자네 내가 in college 대학 시절에는 과거니까 이때 would 하면 되겠죠 이때 would의 뜻은 과거 대학 시절에는 매 겨울마다 스키를 타러 갈 것이었다 이건 아니에요 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씩 매번 아니지만 이따금씩 스키를 타곤 했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뭐 뭐 하곤 했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i다면 have an iced americano please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will 되겠습니다 will would 쓰게 되면 would like to have 이런 표현을 쓰는게 맞아요 i will have 이제 먹을게요 됐고요 there's the doorbell 됐죠 도어벨이 있습니다 도어벨이 있습니다 도어벨이 있습니다 초인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i get that 됐죠 도어벨이 있으니까 i will 됐죠 i will get that 됐고요 그 다음에 she said 과거죠 과거입니다 이럴때 will이 아니라 would 이렇게 되는거죠 과거일때 맞춰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가 그녀가 갈거라고 그의 생일파티에 생파 생파 이런식으로 과거일때 같이 과거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looking at the clouds 구름이죠 구름을 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구름 보면서 it will인지 is going to인지 rain soon인지 둘 다 뭐 뭐 할 것이란 뜻이에요 is going to도 뭐 뭐 할 것이다 will도 뭐 뭐 할 것이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will은 좀 즉석에서 일어나는 거 할 거다 혹은 의지가 반영된 거에요 즉석 즉시 혹은 의지 is going to는 뭔가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 미국 갈 거다 다음 주에 그러면 i will go to america will 쓸 수도 있고 i'm going to go to america 쓸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i will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순간 내가 확 울컥 올라와 가지고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약간 땡깡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 반드시 미국 갈 거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is going to 되게 되면 나 비행기 티켓도 사놨고 예약도 알아본 거에요 아주 그쵸 구체적인 플랜이 있을 때 보통 뭐 뭐 할 것이답니다 여기서 보세요 구름을 봤다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뭐에요 요거는 비가 내릴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그쵸 여기서는 is going to를 고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구름을 봤으니까 뜬금없이 비가 내릴 거야 여기서는 네 근거가 있기 때문에 is going to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be going to 알아두세요 be going to 뭔가 계획이 돼 있거나 근거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뭐 뭐 할 거다 요런 거에요 여기도 will 하고 be is going to죠 have a baby next month 다음 달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출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정일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is going to 되는 거에요 자 9번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will도 이제 또 이제 억지스럽게 가면 가능도 하겠지만 저는 일단 정 뭐라고 해야 될까 정상적이라면 좀 그렇고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네 I don't feel like cooking tonight 됐지 그죠 나는 이제 오늘 밤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리하고 싶지 않다 alright 알았어 then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할게 되어있지 그죠 요리 안하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내가 요리할게 의지가 나오는거죠 그죠 의지 불끈불끈 그래서 I will cook 요렇게 되는거죠 cook 자 됐구요 be careful 조심해 되어있습니다 you 되어있고 역시나 will인지 be going to인지 break that glass 되어있죠 너 유리를 이제 깬다라고 되어있는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심하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컵이 이렇게 왠지 불안불안하게 잡고 있다는 상황인거죠 그러면 좀만 오! 하면 깨질 수 있겠죠 뭔가 좀 이제 막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구름을 보고 비를 올 거다고 하는거하고 비슷한거죠 컵든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 깨질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거 are going to 쓰는 것이 맞겠죠 you are going to break that glass 너 그 유리잔을 너 깰거야 라고 이제 말하는거 되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 주어진 말 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1번은 may i use your computer may 쓰자마자 너무 맞다 will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will you 이렇게 쓸 때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may i 맞구요 can i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m afraid 뭐 뭐일까 두렵다 이 말은 주로 뒤에 뭔가 좀 상대방이 생각했던거 하고 내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 뭐 거절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파티 좀 같이 갈래 라고 했을 때 나한테 yes라는 답을 원하겠지만 i'm afraid i can't go i can't make it 뭐 이런식으로 상대방끼리에 뭔가 반대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약간 불편함을 나타냈어요 i'm afraid 두렵다 라는 표현을 썼지 이걸 실제로 어 무서워 이런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you 다음에요 으흠 되어있죠 그죠 sit here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the seat is taken 되어있어 이 자리가 seat is taken 차지가 되어있어요 차지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찜 했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앉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인거에요 the seat is taken 됐죠 may not 됐구요 3번에 may인지 will인지 you watch this luggage for a minute 되어있죠 보는 거고요 이 짐을 잠시 동안 상대방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니까 이때 will 써야겠죠 may는 내가 허락받을 때 주로 쓰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will you 이렇게 되는게 맞겠죠 보다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죠 4번 볼게요 who's that at the door 그 사람 누구냐 at the door 문에 있는 사람 누구냐 I'm not sure 확실치는 않아요 it 그 다음에 james도 있죠 그죠 뭐 뭐 임에 틀림없달까요 뭐 뭐 이런지도 모를까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거죠 may죠 it may be james james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거죠 네 5번 볼게요 it may냐 has to냐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don't forget 잊지 마라 to bring 가져갈 것 갈 것 너 우산 가져갈 것 까먹지 마라 이 말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되는거죠 네 입니다 해수는 뭐에요 뭐 뭐 해야 한다잖아요 오늘 비가 내려야 한다 우산도 가는 거 까먹지 마라 너무 이상하잖아 네 어휴 나도 못 꺼네 그쵸 얘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6번에 i'll go to the bookstore 나는 그 책방에 갈 거다 but 하지만 it be open 책방에 갈 건데 it 책방이죠 책방이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죠 그죠 책방에 갈 건데 간다란 사실은 일반적으로 문이 열려 있다는 건데 but 있으니까 하지만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약한 추측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n you인지 may you인지 may you 아니라고 그랬죠 may i 가 되는 거에요 can you will you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하는 거에요 can you turn off 꺼줄 수 있나요 그 tv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8, 9, 10번 볼게요 it might인지 would인지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might 약한 추측이고요 9번에 i'm not sure 역시나 확실하지 않아요 but 하지만 she 되어 있고요 must인지 might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면 약하게 해야죠 그죠 might be fine 그녀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죠 his car is not outside 차가 밖에 있지 않아요 집에 보니까 밖에 차가 없어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는 집에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잘 판단해야 되죠 밖에 차가 없다란 말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밖에 어디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y not be at home 쓰는 것이 맞겠죠 저도 처음에 보고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차가 밖에 있어요 뭐야 버스 타고 갔나 이런 생각까지 했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무 우리가 또 상상의 나래를 너무 과하게 피면 안 돼요 그래서 he may not be at home 차 타고 어디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F번 홍공 연습까지 했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번에 이어 가지고 계속 연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굿 국 flower 국가 지성 지성 감사합니다.